여기 집에 사람 있음 아 긴장감 2층이네 빨리 내려와라 나보다 좋은 시작권이면 어쩌지? 여기다 실내 먹는 소리 없었는데? 아 까비 아 나 빨리 쏠걸 아 진짜 너무 침착해 있었다 미친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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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한 명 죽으면 갈게요 죽었다 균열 생겼네 균열 탔겠다 균열 탔다 오케이 나의 미친데 이제 싸운다 오케이 오케이 아 나 바보네 나이스 실력 도이도이다 나이슈 뭐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난다 무중력이다 대박 처음 봐요 우와 우와 끼는게 더 빠른거 같은데 우와 신기하다 진짜 처음 봐요 어디야 어디야 어디냐고 짜이짜이 짜식이 어디서 덤비는거야 당장 내려와 궁금하니까 어차피 그거 자기장 아니잖아 일단 위신 줬다 야 시간 많아 너 오늘 밤샐 수 있어 처음 패드 있네 오케이 미친미친미친 아하하하하하하하